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탈북민들 깜짝 놀랐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서를 다룬 뮤지컬 요독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 탈북민들을 향해 탈북민들은 미리 온 통일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임기 내에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나아가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의 보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설득을 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 재고밖에 없다 라는 신념하에 김정은 핀셋 재고 레짐 체인지, 킬 체인을 작전으로 수행하셨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께서 나는 통일의 새벽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가짜 탄핵이 아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김정은이는 어떻게 될지 모를 뻔했지요. 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까? 북한에 있는 북한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북한 동포들이여 탈북민들이여 대한민국에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탈북민들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지요. 우리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통일을 이룰 수 있겠다. 자유북진 통일, 박근혜 대통령 마음 단단히 모으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문재인의 원연은 그야말로 현충일 추념사, 북괴와 괴를 같이하는 김원봉이라든지 또 우리 호국 영령들을 폄훼하는 발언들로 문재인의 원연 추념사는 한마디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없었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무슨 표현을 쓰셨느냐? 바로 공산세력의 침략, 공산세력의 침략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정전상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아니라 안미, 경세 확실하게 중국 공산당과의 선을 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계의 도발에, 김정은이 도발에 작년도 대통령 후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킬 체인밖에 없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뚜렷한 안보관도 안보관이지만 우리 탈북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공산세력 침략이라는 그 표현에 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도 안보관이지만 북계의 김정은을 향한 날선 이번 추념사에서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 이후 이렇게 흥분해 보기도 오랜만인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추념사를 했는지 그 전문을 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67회 현충일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40만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 여러분 제67회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이곳 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 호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도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가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확고한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소 119구조대 고 이영석 소방정,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찬우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 고 황현준 경사, 고 차주일 경사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저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유해왔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궁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울컥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천원함 용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머지않아 천원함 용사와 연평해전 용사들 다 부른다고 하지요 대통령께서 영웅이 버림받지 않는 나라, 영웅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잘 뽑았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국 영웅들께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멸공